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업계속과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407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일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탁금 출급 확인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소로서 사회행위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소 원고가 상고가 해서 됐죠. 그러니까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폐소를 했던 피고 반소 원고가 상고를 했더니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이 채무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됐나 보죠. 채무 초과 상태였어요. 그런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냐면 1억 8천만 원을 빌리는데 1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요양급여채권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를 치료하면 돈을 받죠. 요양급여채권 40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양도 총질을 하고 1억 8천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허위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양도를 철회하고 공단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은 채권양도라고 통보를 받았다가 허위를 해주면서 철회통지를 하죠. 그런데 그 철회통지를 그 채권에 대해서 요양급여채권에서 압류추신명령이 들어옵니다. 압류추신명령이 들어오고 채권양도 철회도 되고 이러니까 공단은 1억 6천만 원을 공탁을 합니다. 혼합공탁으로 해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해서 1억 6천만 원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원심은 채권통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후순위, 압류추신명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피고 폐소가 되거든요. 본소는 폐고 폐소를 합니다. 그런데 반소로서 피고가 이거 채권양도가 채권양도가 사회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를 사회행위 취소를 신청했는데 원심은 사회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걸 파기한 거죠. 문제 읽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사회행위가 아니게 할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지 그러면 볼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원칙은 담보 제공이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 융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성 부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제공해서 돈 융통해서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라면 사회성이 부정될 수 있는데 기준은 뭐냐 담보 가액의 책임 재산의 비율 그러니까 담보가 전체 책임 재산의 비율에 담보를 제공하는 비율이 적절해야 되고 무자력의 정도 나머지 정도가 어느 정도는 신규 자금 융통을 통해서 무자력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유효적절한 수단인지까지 다 봐야 되고 담보 제공이 합리적 범위인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준 건지 적게 준 건지 실제 변제 자료를 갖게 됐는지 안겠는지 이걸 다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차연금 1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담보 40억 원을 양도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거는 과하다. 이거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 인정이 된다. 따라 그리고 또 하나 실제 자금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사회성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행이 맞다. 그로 반성원구의 승소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사회성 부정하는 판례가 있고 보통 부정하면 사회성이 인정하는 거죠. 사회성이 부정하면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달라졌죠. 원심은 사회성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거는 사업계속위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본 거죠. 사실관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도 바뀔 수도 있고요.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사례가 있다면 사실과 입증을 잘하면 원심처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실무관은 이런 판례 잘 기억해가지고 입증 전략할 때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지금 사회행위가 원칙상으로 부정될 수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가 판례가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사회행위 부정 안 됐다라고 해서 이 사례는 좀 기억해 주셨다가 사회행위에서 수익자의 경우에는 자금 융통을 통해서 불가피한 수산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례가 되기도 하고 사회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회행위가 맞다라고 하는 근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